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예를 형제우예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소동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이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로스는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이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찬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대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개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제리 마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이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영원토록